먼저 1931년 9월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시점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1919년 9월 18일 일본군이 지금의 심양역을 공격하고 그 주변 일대에 유리한 지형을 장악한 이후에 중국군에게 대포 공격을 한 결과 중국군 병행이 불타는 장면입니다. 연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저것이 바로 하야코였습니다. 마치 하야코가 터지면서 더욱더 크게 불이 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관동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하자 한반도에 있던 일본군을 조선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군이 수동적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주를 침략하기 이전부터 관동군은 우리랑 같이 만주를 침략하자. 네가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조선군이 능동적으로 만주 침략에 참여하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용산역에서 만주로 출병한다. 일본식 표현에 하면 출병이고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있는 조선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주를 침략한 관동군과 조선군은 사실은 침략한 지 6개월 만에 만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1932년 3월에 만주국을 세웁니다. 만주국의 중요한 슬로건이 5족 협화입니다. 일본인, 한족, 만주족, 몽고족 그리고 조선인이 서로 합심해서 만주를 세우고 서양의 아시아 침략을 막자라고 하는 이름에서 5족 협화를 중요한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괴뢰국과 만주국에 대응해서 조선인과 중국인들 가운데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지도는 그러한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가운데 사회주의 계통에, 민족주의 계통에 조선인들의 무장투쟁을 지도로 표시한 겁니다. 자, 만주국을 둘러싸고 만주지역에서의 경쟁관계가 관동군, 만주국 대 항일무장투쟁 세력이라는 대립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주를 둘러싼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물론 관동군과 그들이 지휘하는 만주국군이 1930년대 후반이 되면 항일무장투쟁 세력을 진압하게 됩니다. 일본은, 특히 조선군은 만주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일본군에 대한 충원의 기념으로 기념하는 비를 지금의 용산기지에 세웠습니다. 화면에 있는 왼쪽 사진은 1935년에 조선군이 세운 충원비이고 그 충원비를 미군이 재건축에서 자기들 용도로 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1953년 재건축에서 미 8군 전몰자 기념비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장소에 매우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 공간의 추모 공간을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러한 추모 공간에서 1964년 4월에 유엔군 사령관인 해밀턴 대장이 추모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35년에 일본군이 만든 추모 공간과 추모비를 다시 미군이 53년부터 자신들의 군인들을 한국전쟁 때 사망한 미 8군을 기념하는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저거를 없애는 방향, 새로운 건축 방향에서 추모 공간을 재구성하죠. 미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떤 게 과연 역사에서 진정한 기념이고 기억일까요? 2017년에 용산기지가 미군의 전체적인 재배치 과정에서 용산기지에 있는 미군이 전부 지금의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그때 미군은 저 추모 공간에 있는 온갖 석조물들을 그대로 다 평택으로 가져갑니다. 이 또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의 역사적 기념물인데, 우리와 관계된 기념 공간인데 미군이 가져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미군은 자신의 기념 공간에 있는 기념물을 가져갔을 뿐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가 용산공원화와 관련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930년대에 돌아올게요.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19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다시 1941년에 동남아시아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서 연합국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만주 침략,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역사를 15년간 치렀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연속성, 일본의 침략의 확대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전쟁의 연속성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전쟁을 따로따로 각각을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전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 전쟁이라는 단어를 갖고 이 강의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자, 15년 전쟁의 역사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일본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이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31년 만주 침략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미 이렇게 얘기하나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일본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확대할 건데 결국은 일본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과 물자를 갖고 있지 않다. 만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이 전쟁에서 패전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일본이 만주 침략한 이후에 예견하는 사람이 있었고 40년대에 가게 되면 이 예견이 더욱더 확신으로 굳어져 나가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 세력들은 1941년에 일본이 동남아시아와 미국의 하와이를 공개한 직후에 우리가 이긴다. 이 전쟁에서 연합국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나왔던 핵심적인 단어가 건국입니다. 건국을 상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정도로 이 전쟁이 조선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조선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전쟁이 확대될수록 그 괴로움, 그 부담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어떤 방향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일본군의 병력 수를 보면서 몇 가지를 유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894년 동학용민전쟁 당시에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은 약 한 14만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러일전쟁이 오게 되면 러일전쟁이 끝나는 1905년 10전이 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으로 전쟁이 급증했죠. 10년 만에.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자 군축을 해야 됐어요. 남의 나한테 돈을 꼬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그만큼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긴축을 해야겠죠. 병력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통상 20만 명 후반대에서 30만 명 초반대의 병력을 유지합니다. 1916년 제19사단을 창설하고 19년에 24단을 창설하면서 병력이 30만 명 초반대였습니다. 그렇게 유지되던 병력이 37년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표에 나와 있듯이 100만 명이 다시 넘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쟁이 끝날 때 그 8배에 해당되어지는 병력이 8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병력이 는 거죠. 심지어 이 표상에서 보게 되면 43년에서 44년에 200만 명가량이 늘어요. 1년 사이에. 다시 44년에서 45년 1년 사이에 300만 명의 병력이 증가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남성이 가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그 남성의 체력과 근력을 요구하죠. 따라서 징병의 연령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군대에 징병되는 연령에 상한선이 있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닙니까? 따라서 인구 7천만 명 중에 양질의 병력을 징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병력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00만 명을 데려갔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군대 갔다가 제대한 사람도 다시 군대로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다시 입대해 보니까 내 조카펄 드는 사람이 내 소대장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800만 명의 의미는 그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인원을 빼가는 와중은 뭘 의미하느냐? 사내업 현장에서 그 연령대의 남성들이 수행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당관, 토목, 조선. 이 노동력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양질의 병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남성의 근력 노동만이 필요하는 데 산업 분야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본은 이걸 어떻게 메웠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이 도표, 막대그래프 상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해지는 현상과 더불어서 군사 예산이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쟁 마판에 가서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체 예산에서 30%를 넘더니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서 마지막에 80% 했어요. 이거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군사 경제만이 가동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에 팍팍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면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그냥 요구해 야, 너 해! 라고 수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일본이뿐만 아니라 조선인에게도 그런 자발적 충성심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의 산인은 그 당시에 조선인의 자발적 충성심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선일체,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포스터가 되겠고요. 그러한 내선일체의 정신구조를 바꾸는 핵심적인 정책이 황국신민화 정책이었습니다. 황국신민화 정책은 두 가지로 드러나죠. 하나는 궁성요배,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황국신민 서사를 낭독했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정신개조를 통해서 요구했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창시개명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황국신민으로서의 태도를 요구하는 상징이 바로 이 당시 경성에 있었던 황국신민 서사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서사탑은 1947년에 해방이 된 이후에 47년이 해체됩니다. 어쨌든 조선인의 정신구조를 받고 나서 자발적 충성을 요구하면서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물자의 동원과 인력의 동원인 거죠. 물자 동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이 전쟁을 위해서 양말은 몇 켤레, 쌀은 몇 가마 이런 식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을 건데 그걸 조선총독부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군, 특히 조선에 있는 조선군이 이걸 정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조선군이 얼마, 얼마, 얼마 앞으로 얼마, 얼마, 얼마 정도의 물자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군수동원협의라는 걸 통해서 이 물자를 정하면 그거를 조선총독부가 받아가지고 각 지역의 행정관서에 연락을 해서 그걸 충당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조선군이 다시 통치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조선군이 통치의 전면에서 물러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처음에 37년, 38년에 조선총독부가 이렇게 물자할 땅을 정할 때 군하고 잘 협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9년에 조선총독부 국장회의에 갑자기 조선군사령부 참모들이 들이닥쳐요. 말도 없이.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우리의 요구상은 이러이런 거다 말을 할 정도로. 39년 시점이 되면 총독부보다 군이 더 우위에 서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동원협의회를 예를 들면 국장급 레벨이도 있지만 과장급 레벨도 있고 실무들 레벨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용산기지에서만 하는 거예요. 조선군 청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자를 할당하는 것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물자를 가져가는 것은 내놔! 이렇게 강제로 뺏어갈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물자를 이른바 헌납, 기부, 납부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선전하는 활동을 조선총독뿐만 하는 게 아니라 조선군도 합니다. 조선군이 하는 방식은 뭐냐? 신문반이라든지 자원반을 만들어서 선전활동을 매우 강화를 해요. 애국부라는 이름으로 또 강화합니다. 그리고 강화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신문에 글을 쓰고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를 직접 제작하는 데도 도와줘요. 예를 들면 용산기지에서 군 관련 영화를 홍보하고 군 관련 영화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야 되면 군을 동원해서 직접 영화 촬영을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활동을 매우 강화합니다. 동원의 당위성을 하는 과정에 조선군이 매우 능동적으로 역할을 한다. 심지어 1919년 이전에는 1919년 이전에는 조선총독부 안에 내각 총독부 관방이 있었습니다. 총독을 보좌하는 부서 안에 별 하나짜리의 장군이 무관 비서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대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통치 전면에 나서지 않게 되면서 그러다가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이걸 다시 복구합니다. 그래서 중자, 한국 같으면 중령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내지는 대자, 대령급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조선총독부 내지는 조선총독과 조선군사령부 내지는 조선군사령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점차적으로 지위가 올라가면서 그런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정책적 협력관계, 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군이 통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조선총독부보다 조선군의 발언권이 쎄져나가는 과정이 존재했다. 이러한 과정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인력동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력동원의 핵심이 바로 병력동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동원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군인으로서의 동원과 노동력으로서의 동원이었죠. 1944-45년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1944년에 4만 5천명의 병력이 조선인이 징병당하고 45년에 4만 5천명이 징병당합니다. 전투병으로서의 징병입니다. 이런 병력을 당하는 과정에 가장 많이 조선인은 어디로 배치됐을까? 1944년의 경우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가장 많이 배치가 됩니다. 4만 5천명 중에 2만 5천명 가까이 절반 이상이 중국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배치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전투 현장에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인을 내 목숨을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영국은 인도를 통치할 때 인도인만의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조선인만의 전투부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중대 단위에서 조선인을 흩어놨어요. 조선인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거는 병력 배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조선인이 모이면 뭉치고 뭉치면 불안해지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황국신민화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지 못해라는 것을 이것으로서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스스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황국신민화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가운데서 조선인에게만 정신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조선인의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했습니까? 증명을 했던 거죠. 증명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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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20대에서 40대까지 탄광노동이나 조선노동이나 토목노동, 갇힌 노동, 힘을 동반한 노동을 소화할 수 있는 남성의 노동력이 1944년쯤 가니까 고갈되기 시작을 해요. 당시 조선의 농촌은 여성화, 아동화, 노령화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 정부 스스로 45년이 되면 자, 우리 증명을 안 한다. 양진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대신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에서의 많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뭘 하느냐? 전투병력이 아닌 증명검사 대상자들이 몇 년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씩이 됐어요. 그래서 전투병력으로 4만 5천 명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뭡니까? 예비역이잖아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들을 다 군대로 불러드려요. 뭘로? 노동력으로. 1945년은 노동력으로 동원되어지는 조선인이 많았습니다. 징병이란 이름으로. 이거는 이따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징병과 징용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이 감당해야 했던 조선인에게 강요했던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웃기고 슬픈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마이웨이는 아실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마이웨이는 영화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찍은 건데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됐던 것은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을 자세히 보시면 동양인 얼굴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미군이 뭘 막 적고 있죠. 이곳이 어디였느냐. 2차 세계재단 당시의 유럽 전선에 결정적인 전환의 고비가 1944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 동양인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동양인이 어떻게 유럽의 맨 서쪽 끝자락에 있는 노르망디에서 체포되냐 이거예요. 그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이 사진 옆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설명의 맨 밑다락에 보면 프랑스 노르망디 유타해변이라고 써있고 1944년 6월 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번역문을 해석에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해보면 일본군에 진깁되어서 1939년에 소련군에 체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몽한 전투라고 몽골과 만주구 경계선에서 소련군과 일본군 합쳐서 10만 명이 동원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거 일본군이 완패하거든요. 이때 체포된 거예요. 이 사람이 노몽한 전투에 체포되었다가 소련군에 입대를 했는데 1941년에 독서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입대한 사람이 독일군의 포로가 된 거예요. 독일군의 포로가 되니까 독일군은 이 동양인을 그냥 포로수행사에 놔둔 게 아니라 예상되어지는 대서양 방어전선이었던 노르망디 일대에 참호도 파고 토치카도 세우는 방어전선 구축에 노동력으로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력 작전 때 이 사람이 체포된 겁니다. 그 과정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됐냐. 이 사람의 언어를 알아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중에 확인한 이 사람은 한국인이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에게 자신의 구구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동양인은 한국인이에요. 국가가 없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8년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38년부터 일본이 징병을 실시하기 전에 테스트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특별지원병으로 이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관동군에 배치가 되었고 자기가 소극된 관동군 부대가 노무한 전투에 참전한 거예요. 이런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징병과 징용으로 많은 사람을 데려간 것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또한 엉망이 됐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동원했느냐. 화면에는 이 사진에서 학생들이 입고 있는 복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각반을 차고 있고 학생복을 입고 있죠. 저 학생들에게 청과 철로만 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군은 조선인 학생들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예비 간부 후보생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인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군사훈련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했습니다. 동시에 학생은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습니다. 왜? 남성 노동력이 고갈된 상체잖아요, 농촌에. 그런데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민간인들 가운데 거의 유일한 공간이 학교였으니까 학생들을 동원하기에 가장 좋았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주요 군수 공장이나 시설지에는 그다음에 석유 대신에 송진을 채취하는 행사에 많은 조선인 학생들이 근로보국대에 편입되어서 동원되었던 게 사실이고 화면에 나온 이 장면은 거제도 지역에 동원된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이러한 동원을 자주 하기 위해서 일본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바로 팟캥일치라고 해서 동원을 합리화시켰죠. 1944년 이 4월달 매일신보가 바로 그런 점을 나타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결국. 교육의 실종이죠. 44년부터는 사실상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한반도에 만들어진 군사시설에 44, 45년에 만들어진 거의 대부분의 군사시설에는 학생들의 근로동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